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 보내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육과 죄악에 물린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깃깃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번세로서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유사 성령 다행을 czenie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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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